기독교인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을 바로 알리자는 교계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지난 11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현판식을 갖는 한편 이승만 박사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프라미스 교회 현판식에는 뉴욕지회 회장 김남수 목사를 비롯해 신뢰회복국민연합 미주본부, 뉴욕한인회, 뉴욕민주평통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뉴욕지회는 이날 현판식을 계기로 이승만 박사의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뉴욕지회는 현판식에 이어 신뢰회복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건국이념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미주신뢰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김남수 목사는 젊은이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잘 모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영문으로 된 홍보책자를 만들어 미주에 사는 젊은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뢰회복국민연합 미주본부 김영길 회장은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바로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며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북아와 북한 전문가로 활동했던 한인 1.5세 수미테리 컬럼비아대 교수가 한미동맹 61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또 건국이념 보급회 인보길 대표는 건국이념과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20대 젊은 시절에 고종황제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한성 감옥에 수감됐을 당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